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2일 새로운 문화트렌드 공간으로 자리잡은 의정부시 퓨전문화관광홍보관이 많은 축하 속에 개관기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보관은 파방소방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회식을 빛내줄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홍보관 안에는 의정부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의정부의 역사를 비롯해 대표 먹을거리 부대찌개 그리고 아름다운 의정부시 전경의 사진까지 문화와 역사가 융합된 공간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을 더욱 뜻깊게 빛내줄 작품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정부 옛날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의정부 문화원 회원들의 그림 작품을 통해 의정부 옛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